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리믹스 카세트 보조배터리 그 옛날 그 시절에 향수어린 7080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은 이런 카세트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아쉬운데요. 카세트 테이프와 크기가 거의 같으며 그때의 그 플라스틱 케이스까지도 완벽 재현해낸 이 디테일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처음 개봉을 할 때 보호지를 떼어내면 포트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꽂아서 충전할 때 보조배터리가 예쁘면 충전을 기다리는 동안 눈이 많이 갈 것 같네요. C타입, USB-A 2개, 라이트링과 마이크로까지 생각보다 여러 타입의 케이블을 지원하며 용량도 1만mAh나 되어서 하루 온종일도 끄떡없겠어요. 앞쪽에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어 쉽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여러 대의 기기가 동시에 고속 충전되어도 누전과 발열이 없도록 신경 쓴 점과 옛날 감성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소장 욕구를 정말 자극하네요. 유그린 케이블 보호캡 케이블을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가끔 보면 감전되거나 불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신경과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사실 케이블을 꽂거나 뽑을 때 이 부분만 잡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매번 그러기가 쉽지도 않고요. 이 아이는 유그린에서 아이폰 유저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케이블의 수명을 훨씬 길게 연장시켜줍니다. 특히 밤에 충전선을 꽂은 채로 알리테... 아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잠에 드시는 분들은 잠결에 선을 꺾기가 더 쉬워지는데요. 전선을 감싸는 껍질은 얇고 섬세하니 이런 보호장비는 필수입니다. 먼저 길고 가는 보호캡과 짧고 똥똥한 캡이 각각 두 개씩 있으니 이 아이들을 합쳐주고요. 케이블을 잘 맞춰서 넣어준 다음 두 개의 캡을 감싸듯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색상도 너무 귀엽고 감각적으로 잘 나왔네요. 유연한 열 가소성 PVC 재질이라 발열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특별한 기능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자칫 우리가 평소 소홀히 대하거나 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을 티나지 않게 보호해주어 쓸데없는 소비를 막아주는 착한 제품이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착하고 막갈라게 달라붙고 투명한 관속 진동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세련되고 예쁘네요. 선반이나 자석 칼거리, 냉장고처럼 금속으로 된 면이라면 어디든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꼭 평평한 면일 필요도 없고 곡선이어도 금속이면 되는 것 같아서 야외에서도 잘 쓰일 것 같네요. 운동할 때 이어폰 선이 거슬리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80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2-3시간 동안 완충하면 약 8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옥스 단자와 케이블 포트는 전원 버튼 옆에 위치하고 있지요.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해도 크기가 작아서 어질러진 느낌이 들지 않고 블루투스 4.2 버전으로 사용거리가 10m나 되어 스피커 2개가 각각 다른 방에 위치해도 끊김없이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두고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겠어요. 유그린 옥스 단자 이어폰 젠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이어폰을 꽂을 데가 없나요? 그래서 C타입 이어폰을 사용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충전이 불가능해졌네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어폰만 꽂을 수 있는 싱글 젠더를 쓰기도 하지만 유그린에서는 보다 더 센스 있게 이어폰과 충전선을 동시에 꽂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어폰으로 통화가 가능한 건 물론이고요. 요즘 이어폰 단자가 없는 스마트폰의 차티가 힘들긴 하지만 몇몇 태블릿은 3.5mm 포트가 없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품 종류는 C타입 2 C타입과 3.5mm의 일반 버전과 DAC 칩이 내장된 버전, 그리고 C타입 2 두 개의 C타입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급으로 스크래치가 덜 나게 디자인되었고 무게는 10g에 길이는 10cm로 정말 앙증맞아서 휴대성도 좋습니다. 끝부분이 C타입으로 된 이어폰을 찾기가 정말 불편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치고 싶어지네요. 수직 멀티탭 이번 제품은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멀티탭과 충전포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아이인데요. 꼭대기에는 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LED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얀 조명과 따뜻한 조명 중 선택도 되네요. 사각형 탑처럼 생겼고 급할 때 충전용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휴대가 용이하도록 손잡이도 달려있습니다. 과전 방지를 위해 층마다 있는 이 세모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지 않는 층은 꺼주세요. 이 멀티탭의 케이블 길이도 1.8m나 되니 평범한 멀티탭을 사용할 때보다 한층 더 생활이 편리해질 거예요. 닉시튜브 손목시계 닉시튜브 매니아 분들 계신가요? 옛날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면 모두들 부러워할 겁니다. 닉시튜브는 이렇게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 시계에는 IN16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닉시튜브 자체가 거의 30년 넘게 생산되지 않던 것이라 더 희소성이 있는데요. 외관은 매트한 그레이 색상과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으로 남성적인 멋스러움을 더했고요. 옆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누르면 시, 파란불이 켜지며 분이 표기가 되지요. 그냥 손목을 들어도 켜지기도 하고요. 방수 등급은 IPX4이고 원한다면 스마트워치처럼 손목 밴드를 원하는 것으로 탈부착도 가능합니다. 아래쪽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스톱워치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시계를 보호하는 글라스는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했는데요. 다이아몬드의 경도가 10이고 이 사파이어 글라스는 그 다음 경도인 9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라 시계에서는 최고로 치는 글라스죠.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고 한 번 완충하면 7일간이나 사용 가능합니다. 특별한 개성을 표현하는 데에 정말 좋은 데다가 디자인이 정말 뛰어나다는 점도 칭찬하고 싶네요. 해지비스 LED 도킹 스테이션 우리에게 항상 부족한 포트 단자들 이제 이 제품 하나로 해결하세요. 앞면에는 형형색색의 LED 불빛이 들어오는 바와 색상 조절 버튼 두 개 C타입 포트, USB 포트가 있죠. 충전과 데이터 전송에 쓰입니다. 마그네틱 커버를 열어보면 M.2 SSD나 NVMe 그리고 SATA 프로토콜이 호환되는 하드 케이스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SD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를 보완하는 장소가 있지요. 가장 많이 쓰이게 될 뒷면에는 온앤오프 버튼과 옥스 단자 SD와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 4개의 USB 포트 4K의 60Hz를 지원하는 HDMI 포트 그리고 100W PD 포트 3개와 RJ45 포트가 있습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LED 불빛이 주변 소음을 인식해주어 더욱 예쁘고 눈길이 가고요. 그와 동시에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도 빛이 들어오네요. 이 스테이션으로 멀티모니터 사용도 용이해지며 하나의 기기는 미러링 다른 기기는 듀얼모니터로 동시 사용을 하는 등 응용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소하지만 LED 색상 변경 기능과 밝기 조절 기능도 깨알같이 넣어뒀네요. 나의 책상과 PC의 기능을 최대로 끌어올려줄 만점짜리 제품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PC는 박스 속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시고 모바일은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터치 그리고 화면 아래에 더보기를 터치하면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